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 민간단체의 스마트폰 기부가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 백지화됐습니다. 이른바 공짜폰과 다를 게 없다며 동종업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의 조성관은 내륙에서 만나는 바다 국민 미래해양과 구원의 외관이 확정됐습니다. 조선시대 전투선인 판옥선을 본떴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5살 배기 여자 어린이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학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엄마와 즉각 분리 조치했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청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온 5살 배기 원아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옷을 걷어보니 허벅지와 종아리 등 신체 일부가 심하게 멍이 든 상태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처음엔 입을 닫았던 아이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맞았다고 어린이집 교사에게 털어놨습니다. 학대 정황을 인지한 경찰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팀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어린이집 관계자의 진술과 아이의 멍 상태로 학대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즉각 엄마와 아이를 분리 조치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여러 가지 아이들의 상태를 봤을 때 평소에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캐치를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꼼꼼히 보시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기가 더 수월하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아이와 어린이집 관계자를 상대로 학대 정황이 더 있었는지 확인하고 엄마를 불러 아이 몸에서 멍 자국이 생긴 경위 등 학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옥천군 공무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본청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옥천군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팀장급 2명과 휴직 중인 배우자 등 직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사무실을 폐쇄하고 본청 직원 560명을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확진된 팀장 가운데 1명은 열흘 전쯤 청주 시댁 제사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옥천의 한 중학교에서도 대전에 거주하던 교사 1명이 확진돼 전교생 전수검사와 함께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의 한 학원에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청주시는 어제 증상을 자각한 5살 원생을 시작으로 10대 미만 원생 2명과 30, 40대 학원 관계자 2명 등 학원 내 5명 감염을 확인하고 원생 50명을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된 직원의 60대 부모도 연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충주와 제천, 음성 등에서 산발적 확진이 더해져 충북은 누적 2,455명으로 늘었습니다. 봄철 산나물 채취하러 다니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난 주말 독초를 나물로 오인해 먹은 뒤 7명이 무더기로 병원에 이송된 일이 있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귀농을 준비 중인 부부네 집에 지인 일행이 일을 도우러 왔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도 했는데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7명 모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환자분들 증상이 매스꺼움, 구토, 그리고 입안 감각 이상, 그리고 심각하게는 마비랑 혈압 저하까지. 알고 보니 외지인 손님이 산에서 따와 물에 데쳐 유리해 먹은 나물이 초호라는 독성 식물이었던 것입니다. 산두룩 같은 주변 나물들과 함께 채취하다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초호는 식약처와 의약계에서도 독성을 가진 식물로 분류되며 2년 전에는 초호를 넣어 끓인 국을 먹고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초호 뿌리가 약초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이때는 독성을 빼는 전문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합니다. 약화시키지 않고 그냥 드셨을 때는 전신 마비 증상이라든지 구토, 현훈,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심장의 부정맥 상태. 전문가들은 봄나물인 줄 알고 오인할 수 있는 식물이 한둘이 아니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 박새, 동이나물 이런 것들이 독초들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모르는 산나물은 절대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이들이 5명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고 영동군에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혜입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꼭 필요해진 게 바로 스마트 기기죠. 그래서 요즘 기부 물품에도 스마트 통신 기기가 부쩍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뜻밖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주시가 한 민간단체의 스마트폰 기탁을 거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준다던 청주시의 홍보 자료입니다. 한 민간단체와 통신사업자가 단말기값과 반년치 요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청주시가 대상자 150명을 선정해 연결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휴대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과거 공짜폰 출혈 경쟁까지 불렀던 단말기 보조금은 현행법상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아무리 선한 기부라도 특정 사업자를 통해 전체 단말기값에 요금까지 지원해 개통하면 결과적으로 과거 공짜폰과 다를 게 없다며 동종업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 직위라고 있는 건데 같은 동종업계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공무원이 공무적인 일을 해야지 왜. 규정을 몰랐던 청주시는 정부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질의했고 단말기 유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해당 단체도 선한 의도가 오해를 불러 안타깝다며 철회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초에도 한 기업이 기탁한 스마트기기 100대를 보급하겠다고 성급히 발표했다가 일정 기간 이후 유료 전환이라는 조건을 두고 과연 기부인지 영업인지 고민 끝에 슬그머니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의 3월 주택매매 거래량이 30% 넘게 급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충북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4,441건으로 전달보다 32% 늘었고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은 각각 3,3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한 자릿수의 증감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편 인접 충남지역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7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무려 15년간 4차례에 걸친 도전 끝에 성사된 내륙의 바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이 확정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개관까지는 4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우선 과학관의 얼굴이 될 외관 디자인이 확정됐습니다. 어떤 절차가 진행돼 왔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더 거치게 되는지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륙에서 만나는 바다, 미래해양과학관은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에 조성됩니다. 충북 학생교육문화원과 실내 빙상장, 가족공원 등으로 둘러싸인 부지 한가운데 연면적 15,175제곱미터 규모입니다. 현재 충북개발공사 소유인 예정 부지는 땅 고르기를 끝내고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공동 매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땅을 사들인 뒤 해양수산부에 제공하면 공사 시작 준비 완료. 과학관의 얼굴이 될 외관 디자인도 충북도민 투표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800세월은 4명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조선시대 전투선 판옥선을 본딴 디자인이 경쟁작을 압도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건축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진 상태. 이제 내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정하는 전시 설계가 남았습니다. 증강현실과 VR 가상현실, 4D 등을 접목한 첨단 스마트 공간을 만든다는 게 해수부와 충청북도의 기본 방향입니다. 해양 동식물을 기본으로 아쿠아리움과 심해 잠수정 등 바다 체형, 해양기후와 로봇, 바이오관 등 단순 관람을 넘어 내륙민들에게 진짜 바다를 느끼게 하려는 구상입니다. 전시기획과 설계는 2025년 해양과학관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교육적으로 유익할 수 있도록 실제 만지거나 손으로 느낌을 할 수 있는 체험시설도 저희가 많이 설치를 해서 총 사업비 1,046억 원 가운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971억 원을 국비로 충당하는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충북에서도 10분간 소등행사가 진행됩니다. 오는 22일 밤 8시부터 10분 동안 충청북도와 시군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서문대교 야간 경관 조명 등도 소등되며 청주 롯데 삼성아파트 등 27군데 아파트도 동참합니다. 각 시군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개인가정에 자율적인 동참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을 경찰에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정의원 측은 보좌관이 고발자를 만나 회유하거나 조사하지도 않은 참고인을 조사한 것처럼 검찰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의원 측은 다른 수사검사 1명에 대해서도 주요 통화 내용을 배제했다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편 정의원의 구속 만료일은 다음 달 5일로 보석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충청북도 전기화재예방 TF팀이 해당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해당 제품은 위니아딤체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구조의 김치냉장고로 장기간 사용하면 전기회로 발화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니아딤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업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살처분 농가에는 최대 10억 원까지 가축입식비용을 지원하고 영업제한을 받은 가공업체도 가축구입비와 인건비, 운송비를 지원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받은 날부터 두 달 안에 사용해야 하며 열리 1.8%에 2년 뒤부터 3년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청주지역 도로의 차선 도색 공사가 이달부터 실시됩니다. 청주시는 오는 7월까지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도로 36개 노선의 차선 도색을 우선 마무리하고 읍면 지역 도로와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차선 도색도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교통 흐름에 불편이 있더라도 사고 예방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